기토의 음모 죄송합니다 코스모사우루스님 이번에는 반드시 갤럭시 스톤을 찾아오겠습니다 카야,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나까지 난처해줬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갤럭시 스톤을 가져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메카골렘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죠 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명심하세요 걱정 말아요, 비토 걱정하지 않아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일 테니까 아니, 난 오늘따라 피자가 더 맛있는걸 내꺼 양보 못해 마지막 피자는 내가 먹어주지 이젠 다크로하고도 친해 보일래 맘에 안 들어 다크로가 우릴 도와준 적도 있잖아 맞아, 친구로 많을수록 좋으니까 맥카다이노 맥카다이노 어디, 어디야 잘 가라, 다이노마스터 안 돼 이럴 수가 피자 완성 어서 배달 가야지 이거 너무 까만데 안 되는데 피자로 세계정 앗 앗 그걸 피하다니 운이 좋 하지만 그 운이 얼마나 오래 갈까? 고단 합체 튜닝 가앗 앗 라 비 세이버 소닉 쉴드 가요! 왜 피자가게를 저렇게 만들다니 용서 못해? 렉스 저 빔을 방어하며 올라가자 오케이 고단 채 튜닝 앗 앗 라 비 버스터 가자 응 그래, 올라오렴 절망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우리도 어서 가자 알았어 아니 대체 가서 뭘 어쩌려고 피자로 세계정보 기다려 다시 한번 지구를 부탁한다 스리 페리어 가요! 이제 그만해 네 공격은 이제 안 통해 하하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 새로운 장난감에 또 다른 기능을 보여주마 고 미스리 페리어 트트라 소닉 락 받아라 아칸 내가 막아줄게 공격해 알았어 지금이야 고어 체인지 케라토 레이저 클럽 흠 열어라 아르마들로 스쿨스 으아 아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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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라 울트라 디버스터 으아 으아 안들렉스 으아 으아 넌 내가 막는다 으아 왓 이제 그만 줘 앗 어치 앗 어쩌다 아 우아 으아 트 으아 앗 abbiamo 으아아 으아 도기도 부서졌어! 끝났어, 카야! 적극하지 마! 일어나라, 아르마딜러 스쿠스! 아니, 잠깐! 아르마딜러 스쿠스! 아르마딜러? 그건 공처럼 말리는 귀여운 동물이잖아! 아르마딜러 스쿠스는 단단한 등껍질이 있으며, 강력한 발톱으로 땅속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대! 그렇다면, 고체인지다! 티라노, 이그니샷! 고체인지, 티라노! 파이어, 패스! 컷, 플래시, 빗! 다 먹잖아! 땅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아칸, 카야, 그만해! 이제 끝내주마! 아르마딜러 스쿠스! 뾰족뾰족 촉수 공격! 으아악! 재채가! 아칸! 레츠, 아칸! 아르마딜러 스쿠스는 땅속에서 뾰족뾰족 촉수로 공격할 수 있어! 둘 다 함께 없애버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워! 땅속의 아르마딜러 스쿠스는 메카골렘의 지시에 따라 공격한다! 그렇다면! 메카골렘을 먼저 쓰러뜨리자! 좋았어! 가자! 나와라! 뾰족뾰족 다시 맞추기! 마무리다! 뾰족뾰족 터락이! 획수! 아칸! 이제 갤럭시 스톤을 횟수하는 일만 남아! 없잖아! 어디로 간 거야! 여기다! 레슨! 어떻게 뒤에 나타난 거지? 아르마딜러 스쿠스가 만들어둔 구멍을 이용한 거다! 역시 렉스! 하하! 뒷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아르마딜러 스쿠스가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도 계속 웃을 수 있을까? 이번엔 메카골렘까지! 땅굴 속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나와! 땅굴? 역시! 렉스! 이 땅굴들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응! 맞아! 역시! 아칸! 시노르니토사우루스 디스크를 사용해! 땅굴의 땅교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폭발시킬 수 있다! 오! 물은 나에게 맡겨! 좋아! 가자! 시노르니토사우루스! 시노르니토사우루스 이금식 마음대로 안 될걸! 아르마딜러 스쿠스 공격해! 위험해! 렉스! 괜찮아? 친구는 내가 지킨다고! 어서 아칸! 알았어! 시골을 흔드는 방구! 시노르니토사우루스 방구탄! 발사! 으악! 낭세! 지구려! 선비의 불포즈! 올라라! 파이어! 도 그레이스! 으앙! 으앙! 마지막엔 언제나 정의가 승리한다 카야 이제 괜찮아 원래 친구끼리 싸우기도 하는 거니까 이제 화해하자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카야는 피자 가게도 공격했다고? 피자 가게는 또 만들면 되지 아빠가 항상 말씀하셨어 무엇보다 친구가 먼저라고 친구가 있어야 함께 피자를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바보같은 넌 정말 카야 피터 역시 또 저버렸군요 피터 다 예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은 장식해 주셔야겠어요 카야 아니 저게 뭐야 렉스 이게 뭐지? 하나만 걸려서 아쉽지만 카야 울트라 디버스터와 함께 안녕이에요 뭐? 이게 뭐지? 아쉽지만 저것 못 간다 피해 아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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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렉스 렉스 아칸 잉스 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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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